안녕하세요. 주문하신 킬링입니다. 오늘 이제 축하를 오늘 둘러서 가기 전에 저의 다운골 카페 텀텀에서 비가 오면 너무 지금 카페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리는 멘탈 강화 기법을 한 3가지 정도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연휴하는 경우는 짐이 가깝기도 하고 또 회장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자주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자주, 솔직히 생각하면 자주 못 와요. 예전에는 몽골을 쓰거나 또 이제 유튜브로 이제 작업할 때 일주일에 많이 오면 3번, 4번 정도 오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한 번도 잘 못 올 때가 많아요. 이제 책 쓰고 난 뒤로 좀 이제 스케줄이 너무 더 많아지 바빠져서 또 유튜브 편집, 촬영, 그리고 또 블로그 또 제가 운영을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이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예전보다는 조금 빨라졌는데 유튜브랑 블로그, 그리고 카페 일주일에 네이버 카페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카스카페 김도사님과 곧마담님께 유튜브 이제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이제 1인 창업할 수 있는 추단에 대한 강의를 다 듣고 마스터를 해서 제가 또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틈틈이 또 이제 근력 수업과 줌바 레슨 이제 회원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저 나름대로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걱정과 근심을 날랑거리는 거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기분 전환되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도 꼭 먹고 싶은 거는 그래도 하루 정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고구마랑 콩이 들어간 프레즈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오늘 안 그래도 한 끼이밖에 안 먹었어요. 제가 점심때 닭가슴살과 혼미밥, 그리고 이제 샐러드, 야채를 이제 간단하게 먹고 또 일이 많아서 따로 먹지는 못했는데 제가 손은 깎았거든요. 저는 꼭 쓰는 거를 별로 이렇게 소망하지 않아서 이제 손으로 먹습니다. 이제 고구마. 프레즐 안에 치즈가 들어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갈릭 소스에다가 이제 찍어서 저 비오는 날을 정말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카페 비오는 날 카페보면 진짜 감수성이 밀려서 진짜 평상시한 다른 또 아이디어나 이제 책에 이제 이런 룩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을 두 번 정도 먹는 탐탐 프레즐입니다. 맛있어요. 가끔 혼자 피자가 먹고 싶을 때는 삼판을 시키면 다 못 먹잖아요. 냉동실에 이제 얼려놓고 이렇게 태도에서 먹으면 처음 먹었을 때 맛이 안 나서 저는 이제 코어 피자가 먹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 탐탐 프레즐을 좀 먹는 편이에요. 금방 이제 구워서 나와서 따뜻하기도 하고 자, 아메리칸 라이브 따뜻한 거랑 먹어요. 아주 긴장 처음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세요. 마음껏 한 끼 정도 마음껏 맛있게 그러면서 이제 기분 전환을 좀 하시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부분은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생각의 힘 자, 이런 책 제목과 같은 의식 책을 읽어요. 저는 이제 책... 한국 책쓰기 옆에 도사님, 김도사님 이제 본명은 김태광 작가님이신데요. 그분을 만나서 와서 이제 여기 안에 계시는 이제 많은 작가님들의 책을 또 서로 좀 구매하면서 응원해 주기도 하고 그중에서 양근영 씨가 지은 양근영 작가님께서 지은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생각의 힘 그거를 조금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읽고 있어요. 안에 이렇게 밑줄 치면서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저는 메모를 하면서 읽거든요. 책 읽은 방법도 다 여기 이제 책쓰기협회에서 다 배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책을 되게 깨끗하게 읽었었거든요. 이제 책은 되게 소중하다. 이래서 제가 그게 아끼는 게 소소하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다 작가님들 보니까 이렇게 다 여기 도사님도 그렇고 모든 작가님들이 이렇게 이런 이제 컴퓨터도 붙이고 안에 이제 낙서를 하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이제 책을 아 아끼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키면 뜬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중요한 구절을 또 따로 이제 노트 메모도 하면서 읽고 했었어요. 제가 아주 와닿았던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걱정을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걱정하고 관심이 아주 많아서 집에 오면은 아주 싱글한 기운으로 지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왜 나는 도대체 응사를 사건이 큰 사건도 없었는데 왜 자꾸 나를 모르게 하고 궁금하게 한 번 보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계속 우울을 하면 우울을 하면 계속 그 우울의 목표로 내가 퍼져들어요. 근데 사실상 그 당시에 죽을 만큼 우울한 기억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시즌 때때로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한마디 여기 페이지 21 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더 나아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학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한순간에 바뀐다고 하면 내 무의식은 그것을 다 바뀌는가요? 한순간에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무의식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관념의 집합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념을 한순간에는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서서히 바뀐다고 인식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저항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나를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저는 이 구절도 마음에 들지만 제가 늘 항상 입원처럼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좋은 일들이 문서표처럼 일어나고 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제가 힘들 때마다 고쳐가 글씨를 세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새기거나 메모를 써서 부어있는데 붙여놓거나 저는 메모를 하는 걸 좋아해서 건망증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 소소한 걸 잘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핸드폰이나 그리고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봅니다. 정말 안되면 이제 갖고 다니는 책 중에도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노트를 굳이 노트가 없더라도 이제 이런 맥퀸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 또 온다 이런 맥퀸 같은 것도 볼편만 있으면 맥퀸에다가 적어서 집에 근로하기도 해요. 어떻게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욕을 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식도서 도자님이 추천해주신 의식도서인데요. 이제 이런 생각의 힘 같은 의식과 같은 뭐 네빌고다드 네빌고다드가 이제 성의사학자거든요. 도자님께서 많이 읽으시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책으로 접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김도자님의 네빌고다드TV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네빌고다드TV 치시면 또 친절하게 책 내용과 함께 경험담도 얘기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오늘 요즘 최근에 읽는 일은 또 또 이것도 김태근부사님 추천해주신 백만점점 이신점 이것도 지금 한 9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이것도 지금 두 번째 읽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몸을 좀 움직이는 어 어 시간을 다시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 또 운동을 가르치러 이제 또 일곱시 반 또 여덟시 반 수업이 엇따라 있는데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몸을 안 움직이고 또 집에 가서 살찐 내 모습을 보면 또 스스로 자책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살이 많이 쪘을 때 이제 저 거울 속에 이제 제가 바지가 안 맞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었으면 이제 굳이 이제 강력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조금 상책을 하면서 걷거나 이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평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걷다 보면 두 분도 좀 나아지고 이제 걱정, 근심하는 일들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을 잘 받았거든요. 제가 최근 들어 좀 머리가 아팠을 때 이제 또 레슨 2시간을 끝내고 그것도 모자랑 또 이제 집 근처를 좀 1시간 정도 걸었는데 이제 이상할이 많지 잡생각이 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몸을 좀 움직이시고 미축하고 또 웅크리고 있으면 더 미축되고 기운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방법은 이제 그걸로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양근영 작가님의 책 안에 이제 페이지 64페이지에 이런 교절이 있어요. 이제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이제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강하게 하며 묵신을 굶주리게 시달리게 한다고 하네요. 이제 그의 소지를 궁극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긋나서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하늘이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고 견디는 성질을 지니게 하여 그가 지금까지 흐내지 못하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수기 위해 합니다. 이제 맹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이런 좋은 구절 의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들을 제가 많이 읽는데요. 이제 단단한 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번의 담금지를 고쳐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시기와 고통이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마음이 아주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바윤식 힐리티비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의식과 또 멘탈 강화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먹을 뻔 했어요. 아까 프레즐이랑 커피 우리 저의 팬인 최일규 우선 고향 선배님이자 최일규님 보내주신 기쁘티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항상 구독 좋아요 월요일 시청은 사랑인거 아시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는 팬님이 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